적에 남는데 다음번에 이제 자료화면이 있으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팀에 대한 슛을 딱 안 냅니다. 아 지금도 날카로웠어요 김성미. 네 저렇게 김성미 선수가 굉장히 슈팅에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 선수 중 한 명이에요. 그래서 방금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한번 때려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일단 이 패스가 좋았습니다. 네 잘 떨어졌어요. 자 오늘 두 팀의 키포 자 또 댓글에서 김성미 한 골 넣자 를 외쳐주고 있고요. 자 세종이 살려낼 수 있을지 자 김성미 네 좋아요 김성미 김성미 아하 방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제쳤지만 네 애기 슛이 나왔어요 어떡합니까 너무 골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아 이걸 애기 슛이라고 하는군요. 아 또 하나 배우고 갑니다. 자 저도 이제 중계를 몇 년 했는데 네 처음 늦는 장면을 왼쪽으로 나나세가 뿌려줬습니다만 이번엔 걸렸고요. 네 뺏고 뺏기고 다시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업사이 아니에요. 마가야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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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예슬 선수의 방금 슈퍼 세이브가 나왔어요. 야 마가야 선수가 말 그대로 폭격했거든요. 네 그런데 최예슬이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거의 뭐 1대1이다시피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이었는데 네 다시 보시죠. 네 이 킬링 패스가 너무나도 좋았고요. 네 업사이 아니고요. 잘 살려서 슈팅까지. 와 이거 슈퍼 세이브. 반대쪽을 봤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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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두 팀의 골키퍼 뭔가요. 네. 아주. 다시 슈팅. 살짝 빗나갑니다. 네. 양 팀 골키퍼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정말. 자. 고민정 선수도 오늘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는데 야 이 1대1을 막아냈습니다. 야. 업사이드 깃발이 안 올라갔거든요. 안 올라갔고요. 고민정 선수가 1대1 상황에서. 네. 각도를 좁히고 나오는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네. 이 측면에서 봤을 땐 저는 업사이로 갔는데 다시 보니까 업사이는 아니고요. 이걸 또 강가인 선수가 아주 잘 막아냈습니다. 슈기가 될 뻔했거든요. 그렇죠. 네. 빨라에 김소. 김소. 김소 볼 지켜됩니다. 덜펴드 슛. 아. 최예슬. 최예슬. 네. 최예슬 강가인. 지금 양쪽에서. 엄청난 슈퍼 세이브를 보여주고 있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 방금 김소은 선수의 슈팅을 최예슬 선수가 또 막아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와. 오늘. 오. 창령이 만약에 모실점을 하게 된다면. 다시 보시죠. 네. 잘 때려냈고요. 잘 버텼어요. 오픈슛이었는데요. 잘 때렸고요. 와. 정말 바로 앞에서 때렸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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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때려줬습니다. 길게. 자. 지금도. 오. 슈퍼세. 강가해. 강가해. 나도 보여준다. 와. 이거는 진짜. 양 팀 오늘. 골키퍼를 보는 재미가 있는 경기네요. 네. 지금 스코어 거의 5대4거든요. 네. 하지만 골문을 지키는 두 팀의 골키퍼들. 이장윤. 와. 네. 테스트가. 파이러스와 이네스가 서로. 이네스 빨라요. 빨라요. 이네스 계속 갑니다. 이네스. 네. 이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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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입니다. 강가해 선수 보세요. 방금도. 그리고 웃습니다. 청령도 첫 번째 교체 카드를 활용해 봅니다. 앞선 이네스 선수의 슈팅 장면이었는데요. 야. 사실. 다. 자, 어렵게 살려냈고 다시 이네스. 자신감이 계속 올라옵니다. 길게 헤더 포책! 도망가 됩니다. 강가혜! 자, 비록 두 골을 내주긴 했습니다만, 지금도 사실 막기 쉬운 공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오늘 강가혜 선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지금은 충돌이 나오면서 파울이 선언됐고요. 자, 이 헤더 슈팅! 터치아웃 되면서 세종의 스로인. 바로 갑니다. 자, 공 넘어갔고요. 떨어졌는데요. 박사 쪽! 막아야! 터릭 슛! 최이엣을! 막아냅니다. 가볍게 막아냅니다. 말 그대로 가볍게 막아냈어요. 네. 지금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최예슬 선수가 있을 때 같은 팀에 있어 봤는데, 같은 팀에 있을 때보다 경기력이 더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 선발로 나왔던 조미나 선수가 들어가네요. 네. 발밑에 만들어 봅니다. 슛! 네. 최예슬 너무나도 안정적입니다. 네. 불안한 모습이 없어요. 오늘 경기에서. 네. 골키퍼를 보다 보면 약간 잔실수도 나올 법한데, 그렇죠. 완벽합니다. 또 조미나 선수가 쪽으로 발려졌고요. 최지은! 최은지 선수가 계속 가는데요. 발칙은 뿌려봅니다. 최은지! 최은지 슛! 강가혜! 강가혜도 이 정도는 가뿐하게 잡거든요. 가볍게 막아내는 강가혜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접어놓고 때리는 과정은 좋았어요. 네. 교체로 들어와서. 고맙습니다.